안녕하세요 저는 오다애라고 합니다 잊정현 쌤입니다 힙합블룩 5년 정도 배우고 있고 K-POP룩 1년 반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착한 미소지게 돼 아무리 더 원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널 원해되는지 말해줘 네 진심을 보여줘 그대 못할 수 없는 내 맘 내게 좋을 것 같았지 말해줘 너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봐 말해봐 신수 말해봐 날 살려줘 이렇게 말해봐 말해봐 신수 말해봐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봐 날씨가